좋아,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그래, 말해봐. 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다치고 나서는 우리를 밀어냈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래, 그동안에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 넌 뭔데? 네 친구. 난 제이디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중이었는데 너의 돈 때문에 자꾸 좋은 면만 풍박되잖아. 좋아,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키를 잡을게. 좋아,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지? 동쪽에 오래된 로켓 경락고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유랑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가자. 잠깐, 너 지금 그럼 가자 라고 해서 지난 몇 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네, 그만해. 아니야, 괜찮아. 말하게 둬. 아니, 잠깐만. 지금 너는 이성적이... 나 혼자 소심하게 구는 것 같잖아. 그래도 돼. 난 뭘 증명하러 온 게 아니야. 도우러 온 거지. 나도야. 이제 제이디의 품이라는 걸 나도 갖게 됐네. 델타, 배라. 내가 거기 침투하게 해줘. 비유한 일이야. 이 기지의 사령관은 패배할 거라고 예상하고 모든 군사 컴퓨터에 일종의 부트 섹터 바이러스를 심었어. 그러면 여기 기술 장비들은 수십 년간 목통이 없겠네요. 그래. 잭이 여기 남아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재부팅할 수 있을 거야. 연결만 시키면 돼. 네, 배워지. 알았어요. 그럼 prize 나세été. 안 됐고, 안 됐고, away. 안 revolutionary 함은 저ains이무bagousse. 안 됐고, 안 됐고, 안 됐고. 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게 패덕이 만한 금수탑 같아. 저것 좀 볼래? 저게 패덕이 만한 금수탑은? ㄹㄹㄹㅇ ㄷㄷ 엉덩이! 아, 아, 아... ㄷㄷ ㄹㄹㄹㄹ 어? 아, 네. 아무도 없어. 어우, 재밌는 재주네요. 그렇게 살아남았군요. 나, 미라! 고개 코에! 혹랄 보스도 띄니 없어, 파시스트! 근데 감사 인사가 영 안 들리네요. 좋아, 델타. 쓸만한 건 다 챙겨, 그리고 나가자. 대덕! 그 스탑에서 기술자 한 명을 구했어요. 좀 힘든 여자던데요? 아, 그녀가 살아남았군. 다행이야. 어쨌든 아직 도움이 필요해. 컴프장을 확인해봐. 오래된 부두도 지하수 찾으려고 땅을 팠었지. 알았다. 시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 델타 아웃.